젠팩업을 하기에 앞서 스카니아 미아일 1등 얘기를 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젠팩업 뭐하나요? 3중 오프어로군요 저거다 deadly charge your guard final attack shining cross final attack 아 저거구나 soul assault 오차는 뭐해야 되나요? 아 방패를 마스터해야 된다고? 버터칼이 뭐야? 아 버터칼 소우드 로아이즈 로아야스 버터칼 소우드 오브 솔 라이트 클라우 솔러스 ㅎㅎㅎㅎ 마지막 질문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여러 캐릭터를 보고 끌리던 게 하필 미아일이라 그때부터 하게 되었다 후회란 없으신가요? 하핫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후회... 하고 있어요... 흠흠... 아 그렇군요 믿음을 가지고 다섯 개 잼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잉 가자 처음 잼팩업 튕길 때까지 먹여봐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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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해놨냐고 어 됐냐고? 아 잘 안보이세요 핸드폰 올려놨습니다 요정도만 할까? 음... 어때요? 요정도 더해? 깔끔하게 10, 10, 11 15, 15, 15, 15 다 했어 흠흠흠흠 요정도만 하자고? 오케오케 그럼 잼팩업이 다 된거죠 슬심 써야되고 요거는 이제 그거 아니야 방어막 세우는거 이거는 점프를 못하잖아 일단 보스 때 써야될거 이것도 지금 못쓰고 이것도 지금 못쓰고 요렇게 가야겠네 일단은 오케이 잼팩업 끝 슬심 끝 액 액 액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